오늘의 시선 시간입니다. 오늘은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와세 신강엽 소장과 함께하는 날입니다. 소장님 옆에 나와 계신데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우리 오늘 어떤 이야기 한번 풀어볼까요? 얼마 전에 제주특별자치도에서 인권기본계획이라고 하는 것을 저희가 작년인가 조례 개정되면서 5년짜리로 계획을 세우게 됐습니다. 그거에 대한 중간보고회 공청회가 있었고요. 어제 이거에 대해서 시민인권단체에 관련된 간담회가 있었는데 그중에서 좀 아쉬운 부분들이 좀 있어서 또 우리 현실적인 일이랑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서 cctv와 인권이라는 측면으로 한번 이야기를 나눠볼까 합니다. cctv와 인권이라 지금 도내, 도내뿐 아니죠. 우리나라 전체적으로도 cctv가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인데 네, 그렇습니다. cctv라는 것이 사실 안전을 위해서 쓰는 측면이 있지만 이게 인권과도 연관이 된다라고 말씀하시네요. 저는 좀 아쉬운 게 cctv가 과연 인권적인 대책으로 생각될 수 있는 건가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인권적으로? 네, 인권적인, 그러니까 인권의 어떤 정책상으로 cctv가 권장될 수는 없다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거든요. 아, 예, 예. 개인의 프라이버시라든가 여러 가지 측면에서? 일단 cctv는요. 사람들이 보통 안전이라든지 이런 여러 가지 보안, 방법, 교통감시 이런 거를 통해서 사회 안전망을 구축하는 데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수행하고 있다고 생각을 많이 하고 있죠. 그런데 이제 인권적인 측면에서 보면 cctv는 물어보지도 않고 따지지도 않고 모든 사람들의 정보를 무작위적으로 계속적으로 축적을 시키는 거죠. 아, 그러네요. 제가 이제 돌아다니는데 제가 범죄를 안 저질렀다고 하더라도 어떤 범죄 사건이 나면 그 시간대에 지내고 있으면 제 정보가 어쨌든 국가에 의해서 통제가 되고 관찰이 되고 기록이 되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개개인들의 정보들을 무작위적으로 취급을 하고 그런 cctv의 보안망이 너무 촘하게 깔려 있어서 사실은 동선 파악하는 데 굉장히 중요한 역할을 하긴 하는데 사실은 사람들의 개인적인 사생활이 거의 다 드러날 수 있죠. 마음만 먹으면. 요즘 영화 보면 특히나 이제 첩보물 같은 거 보면 실시간으로 도망자를 추적하는 장면들이 나오는데 각종 cctv가 다 동원돼서 그냥 실시간으로 다 검색하는 모습들이 보이잖아요. 그게 우리 일상생활 속에도 그 정도까지는 아니겠지만 들어와 있다는 말씀 같은데. 그런데 우리나라에서도 실질적으로 그런 상황이 발생했습니다. 아, 그래요? 네. 3년 전에, 3년 전이죠. 코로나가 맨 처음 발생했을 때 코로나 감염자들에 대해서 동선을 추적했잖아요. 네, 맞아요. 그런데 그때 당시 썼던 게 cctv하고 그다음에 개인의 카드. 네, 신용카드. 신용카드. 금융정보를 통해서 동선을 거의 정확하게 파악을 해냈거든요. 그럼 이제 그게 그 당시에 보건의료 쪽에서의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하다는 거에 대해서는 동의가 되는데 그렇다면 이게 어떤 그 개인의 정보가 드러나지 말아야 되거든요. 그런데 이제 누가 어디에 있었다 이런 것들이 드러나면서 나중에 막 개인 정보를 가리느라고 굉장히 애를 썼지 않습니까? 네, 맞아요. 실제로 국가가 권력을 가지고서 개인의 동선을 파악한다고 했을 때. 마음먹고. 거의 모광비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면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권력자의 선의에만 기댈 수는 없다는 말씀이신 건데. 네,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안전 때문에 cctv를 많이 이렇게 만들어내고 활용하고 있지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보의 통제도 좀 어려워지고 그다음에 아까 무작위로 모든 정보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잖아요. 그렇습니다. cctv가 자기가 알아서 생각해서 저 사람 얼굴 가리자 이게 아니고 일단은 다 녹화되는 거니까.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주로 이 cctv 관련해서 시민사회된체나 인권단체에서 비판하는 지점이 국민들을 이제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게 아니냐. 아, 예, 예, 예. 그런 비판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cctv가 그러면 만약에 잘못 오용되거나 남용되고 있는 사례가 있다면 예를 들어 주신다면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제주도에서도 몇 번 있었는데요. 일단 사회복지시설이나 뭐 이런 데도 있는데 한 가지 좀 저희 아마 기억하실 겁니다. 몇 년 전에 어린이집에서 급식비를 착복한다고 반찬이 너무 허술하다라고 하는 게 뉴스가 됐었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반찬의 급식비를 누가 빼들리는 거 아니냐. 그래서 그 도에서 그때 정책을 대안이라고 내놓은 게 뭐냐면 조리 장면을 가지고서 cctv를 달아서 감시하겠다. 이게 굉장히 황당한 건데 문제는 이게 뭐냐면 이 조리원 하시는 분들이 자신의 노동이잖아요. 자신의 일터가 감시당하는 거예요. 끊임없이 감시당하는 거고 그런 일을 안 했는데도. 그리고 문제는 여기에는 대안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급식비를 착복했다면 그 음식물을 구입 재료를 구입한 영수증이라든지 그게 나간 증거 내용이라는 거예요. 그걸 확인해 보면 충분히 가능한 건데 거기서 cctv를 달아서 하겠다고 하는 건 결국은 조리사로 근무하시는 분들을 잠재적 범죄자로 취급하는 꼴이 되는 거고요. 그분들의 노동현장을 감시하는 그런 형태가 됩니다. 요즘 그 이슈가 좀 많이 되긴 하거든요. 노동현장에 예전에 어떤 cctv들이 많이 생기다 보니까 이게 감시로 느낀다는 거예요. 노동자들께서는. 그렇습니다. 안전이라고 안전을 위해서라고 달아놓은 것들일 수도 있는데. 네. 보시는 분들은 일하시다가 보시는 분들은 굉장히 부담스러운 거잖아요. 얼마 전에 작년부터인가 지금 장애인 거주시설에서 문제가 됐는데. 이제 자꾸 거기서 인권침해가 일어난다라고 하는 문제제기가 일어나니까. 그 시설이 지금 1층 2층 3층 정도 되는 건물이거든요. 그래서 거주자가 한 40명 50명 정도 서시는데. 아 어딘지 알겠네요. 네. cctv를 한 40여 개를 달았어요. 아 건물 하나에다가요? 네. 그 시설에다가. 그러니까 자기네는 이제 인권침해가 일어나니까 이런 상황들을 철저하게 다 보고 투명하게 하겠다라고 하는데. 문제는 뭐가 생기냐면. 그러면 거기에서 종사하시고 근무하시는 사회복지사 선생님들이라든지 강사로. 그분들의 이제 노동이 다 드러나는 거죠. 그러면 이제 노동 감시가 되는 거고. 그런 상황들을 cctv를 통해서 우리는 이용자들의 인권침해를 막고 보장하기 위해서 이걸 했다고 하는데. 만약 원장님이 관장님이 그 복지사분이 이렇게 근무를 하는데 이게 별로 마음에 안 든 거예요. 그러면 인사에 영향을 당연히 끼치죠. 없었던 cctv가 달리면서. 그럴 수 있죠. 그리고 또 중요한 문제는 여기에 이제 화장실이나 세면대 같은 경우에 개인의 은밀한 프라이버시가 보호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거기도 달았어요? 그런데까지는 안 단 걸로 알고 있는데. 심지어는 그런데서 문제가 생기고 자꾸 저기가 생기니까 거기도 달아야 된다라고 해서. 심지어 화장실 입구 쪽에 다는 건 좀 봤어요. 차마 화장실까지는 달 수 없고 샤워실까지는 못 단다고 치더라도. 그런데 지금 말씀하셨던 부분이라면 아까 장애인 거주시라고 했으니 거기에 대한 명분을 갖고서 만약에 달겠다. 안전 때문에 어쩔 수 없이 달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이걸 거부할 수 있는 가족들이 또 있을까라고 생각하면 좀 애매하긴 하네요, 이것도. 그런데 이제 생활실에서 거주인 분들이, 이용자분들이 주무시는데. 그거를 또 24시간 관찰한다는 게 사실은 좀 보기가 좀 그렇죠. 그러게요. 이게 좀 양면성이 있는데. 지금 말씀하신 내용들 들어보니까 최근에 어린이집에서 가끔 학대 관련된 사건들이 발생하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cctv를 다 요구를 하고 그걸 자꾸 이제 부모들께서 요구를 하다 보니까 선생님들께서 굉장히 스트레스 받아 한다는 얘기도 제가 좀 들은 바가 있긴 있어서. 그런 종류의 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는 부분. 그런데 이제 cctv 자체에서도 문제가 있습니다. 자체요? cctv. cctv가 정보를 다 객관적으로 기록하는 것 같지만 사실은 cctv가 제공해 주는 정보가 그렇게 객관적이지 않습니다. 객관적으로 보라고 달아놓는 게 cctv 아닙니까? 일단 cctv는 뭐가 있냐면 예전에 도미니카 공화국에서 지진이 나고 막 이렇게 수많은 사람들이 돌아갔었을 때 그때 화면을 쭉 보잖아요. 그런데 전달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뭐냐면 굉장히 비참한 상황이잖아요. 일단 냄새가 기록이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그 상황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를 사실 다 주진 않는다는 거고요. 두 번째는 우리가 축구 경기든 배구 경기든 스포츠 경기를 하다 보면 요새는 vr이라고 이제 비디오라고 확인이 나잖아요. 그런데 그거 확인했음에도 불구하고 판단이 달라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비디오가 비치고 있는 각도에 따라서. 왜곡될 수도 있고. 보여주는 정보가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cctv 자체가 아주 정확하고 객관적이고 투명하게 정보를 제공하고 있는가. 그것도 역시 의문심이 이제 의구심이 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맹시는 하지 말라는 얘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어떤 상황들에 대해서 누가 있었고 이런 상황이 있네 정도까지는 파악할 수 있지만 그것이 아주 객관적인 사실을 다 보여주진 않는다라는 게 문제인 거죠. 알겠습니다. 조금 더 이야기를 들어가 보도록 하죠. 지금 몇 가지 문제 얘기하셨잖아요. 인권적인 문제도 얘기를 하셨고 이게 전부 다 진실을 얘기하는 것은 아니다. 그렇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의의 피해자가 생길 수 있는 부분도 있다라는 말씀도 하셨는데 그 문제를 다들 모르는 것은 아니에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cctv를 왜 이렇게 설치하고 늘려가는 것일까라는 질문은 해봐야 되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일단은 우리나라에서 cctv에 대한 요구가 나오는 게 어린이집에서 선생님들과의 어떤 마찰이 있거나 이런 거는 그 상황을 객관적으로 증명을 해봐라 뭐 이런 요구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언어사회학자가 얘기하는데 사회의 신뢰 자본이 많이 상실되기 때문에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그렇죠. 예전에는 그걸 목격하는 사람이나 아니면 그 주변에 있던 사람들이 대충 그런 상황에 보면 이렇게 이렇게 해서 서로 화해를 하고 서로 이해하기도 하고 대화하기도 하고 그래서 풀려나갔던 것들이 많은데 이제는 그렇게 해서는 잘 못 믿겠다. 어떻게 당신 말을 믿느냐. 그럼 법대로 가자. 그리고 법대로 가면 cctv 한번 확인해보자. 그런데 문제는 cctv가 없는 지역에서는 아예 범죄를 규정할 생각을 아예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러면 결국은 모든 사람들이 감시 체계에서만 안전함을 느낄 수 있다고 하는 늪에 빠질 수 있는 위험성이 커지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에 좀 함몰돼 버린다는 거잖아요.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이제 그 외의 상황에 대해서는 예전에는 뭐 이제 추론도 하고 아니면 서로 간에 아까 말씀하신 대로 좀 얘기도 하고 그러면서 이렇게 찾아가는데 그게 아니라 cctv 없네 그럼 아이고 이번에는 이거 뭐 밝히는 게 힘들어지겠구나 이런 식으로 좀 접근해 버릴 수도 있고. 일단 감정적이 되면 사람 말을 상대편 말을 안 듣지 않습니까. 그러면 이제 본다 그러는데 거기서도 좀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국가인권위원회에서 이 cctv가 사실은 굉장히 감시 체제이고 보도로 이제 아주 정밀화되고 있는 그 감시 체계인데 그러면 이걸 어떻게 인권적으로 관리를 해야 될 거냐. 그러면 사회의 안전망을 위해서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노인분들이 이제 거주하시는 복지시설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노인분들은 갑자기 탁 쓰러지시거나 죄송합니다. 예측 불안한 사고들이 발생할 수 있죠. 그렇죠. 그러니까 이제 화장실이나 뭐나 이렇게 쓰일 수 있어요. 그러면 개인 사생활의 문제도 있지만 안전의 문제가 있으니까 화장실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발을 좀 비쳐라. 그래서 어떤 상황이 일어나는 것만 캐치하실 정도의 cctv 촬영을 허용한다든지. 그다음에 생활실을 비치고 있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 노동 감시가 되거나 이 사람의 개인정보 유출이 될 수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사생활 침해될 수 있는. 그래서 이거를 철저하게 관리자들이 볼 수 없어야 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잠깐만요. 관리자들이 볼 수 없어야 된다. 네. 거기에는 어떤 의미가 담겨 있는 겁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확인할 수 있는 사람은 그 시설이나 그 조직에서 간부급이 아닌 하위직에 있는 사람이 비밀서약을 하고 관리를 하고 그분도 사실은 잘 확인을 할 수 없어요. 그 관리만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퍼뜩 드는 생각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그 얘기를 들으면 아니 그래도 책임을 질 수 있는 높은 사람이 이런 걸 볼 수 있어야 되는 거 아니요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이제 예를 들어서 아까 어린이집 같은 문제가 있잖아요. 아니면 노인보호시설에서도 이런 문제가 있으면 이제 아까 얘기했던 노동 감시가 될 수도 있고 개인 프라이버시 침해될 수 있으니까 어떤 상황이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확인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걸 원장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거기에 사회에서 다툼이 일어나서 이거를 그럼 공적으로 확인해보자면 공권력이 그걸 확인해야 될 거죠. 그렇죠. 그 안에 조직 안에 권력자가 보는 것이 아니라. 그렇죠. 공권력이 보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어떤 형사사건이든 어떤 미소사건이든 어떤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러면 이 cctv를 봐야 된다. 그러면 이런 이런 범법 사실이라든지 위험사항이 있을 수 있는데 이런 거를 공적 권력이 확인해서 딱 그 사실만 확인하게끔 해줘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어린이집에서 지금 선생님하고 문제가 있다고 하면 굉장히 중대한 범죄잖아요. 아동학대. 그렇죠. 그렇죠. 그러면 이거를 원장이 확인하는 게 아니라 경찰이 확인을 해서 철저하게 개인의 보호에 대해서는 공적인 권력이 그걸 당보를 해줘야 된다는 거죠. 공적인 책임을 질 수 있는 기관에서. 그렇습니다. 왜 그렇지 않으면 이제 그 관련의 원장님이라든지 인사권을 가진 사람이 보면 아무래도 인사를 할 때 영향을 줄 수밖에 없죠. 그런 게 있을 수가 있네요. 네.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리고 공적 권력이 그거를 관리하게 됐을 경우에는 개인의 사생활이 드러나는 거에 대해서 공적 권력이 그거에 누출이 되면 굉장히 큰 처벌을 받고 그런 거에 대해서 공적 신뢰가 있는 건데 그래서 그 부분들을 공적 권력이 공적 권력만 열람을 할 수 있게끔. 그래서 사실 확인은 될 수 있지 않습니까. 네. 그래서 그렇게 피해를 좀 줄이는 거고 그 본질적으로는 사회의 신뢰관계를 좀 확보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방안들을 조금 고민해 볼 필요가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지금 말씀을 하시면서 소장님 말씀하시면서 제가 떠오르는 뉴스들이 몇 개가 있는데 저희가 언론사에 있다 보니까 매일 다루는 게 뉴스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정기적으로 나온 뉴스가 사실 있어요. 1년 단위로 이렇게 생각을 해보면 항상 어느 순간에 나온 뉴스 중에 하나가 cctv를 통해서 어떤 몇 가지 범죄들을 잡아낼 수 있었다. 그리고 이제 cctv 관제센터의 역할이 굉장히 큰 역할을 했다라는 부분들이 나오고 그다음에 나오는 게 확충 얘기가 나오거든요. 네. 그러니까 거기서 이제 효용성에 대해서는 그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일반 시민들께서는 굉장히 효용감을 느낄 수가 있는 부분이잖아요. 다만 지금 말씀하셨던 내용대로 그렇게 cctv가 확충이 되고 실시간으로 좀 많은 부분들이 감시가 된다면 그 안에서 내 정보는 어떻게 좀 다뤄지고 있을까에 대해서는 우리가 생각을 해봤는가라면 그 부분은 좀 부족한 부분인 건 맞잖아요. 많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은. 그래서 그 부분들에 대해서 사회의 안전망으로서의 cctv가 갖고 있거나 그것이 사회의 안정감을 주는 부분에서는 나름대로 효과는 인정할 수 있는데 그렇다면 거기서부터 발생할 수 있는 사람들이 권리 침해될 수 있는 사람들의 권리 그다음에 사람들의 존엄성은 자기 사생활도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이런 것들이 조금이라도 피해를 최대한으로 줄여나갈 수 있는 관리 규정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굉장히 필요하다는 거죠. 그래서 교통단속 감시 카메라도 그 감시 카메라의 목적을 반드시 적게 돼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그걸 벗어나서 그것을 형사재판이든 민사재판에 쓰이는 것에 대해서는 본래 목적에 벗어난 cctv 촬영부는 증건불로 채택을 안 되게끔 목적으로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이 다 이제 이거는 안전을 위해서는 필요해서 단순히 알지만 이게 오용되는 건 맞겠다라고 하는 일종의 법적 조치들인 거죠. 그 얘기하니까 갑자기 생각났는데 예전에 속도위반 카메라 단속하는 카메라 있지 않습니까 고정 카메라. 요즘에는 조수석에 앉아있는 사람은 모자이크 처리하잖아요. 처음에는 모자이크 처리가 안 돼 있었거든요. 가정부라 이런 것들이 있었죠. 신문에서는 그때 당시에 너무 재미있게 다룬다고 불륜 얘기가 많이 나왔었는데 사실 사생활과 관련된 얘기들이 그 당시에 많이 나왔었고 지금은 그래서 모자이크 처리를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만 이런 것들도 하나의 예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지금 뭐 그 효용성에 대해서 부정하지 않으셨어요. 선생님께서 그렇죠. 그리고 지금의 추세로 봤을 때는 분명히 더 늘어날 거라는 생각은 하게 돼요. 지금의 추세로 보면. 늘어나지 않았으면 좋겠어 가지고 지금 이런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지금 관리 측면에서 얼마나 중요한지를 강조를 해 주시는 부분 아니겠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부분은 사실 좀 사회적으로도 지금 이렇게 cctv가 늘어난다면 계속 생각을 하고 이야기를 나눠봐야 되는 부분이고요. 자 뭐 마지막으로 좀 관련해서 하고 싶은 이야기 cctv와 인권이라는 주제로 갖고 오셨는데 더 하시고 싶은 이야기가 있다면 좀 부탁을 드릴까요. 자꾸 인권이라고 얘기를 할 때 이번에 인권 기본기획 자꾸 도에서 발표를 하고 이제 이견 수렴을 하고 있는 과정이니까 저는 수정이 될 거라고 보여지긴 하는데 기본적으로 인권이라고 하는 거는 이제 약간 사회적으로 취약한 사람 그리고 약간 미약한 사람들을 도와준다라고 하는 개념으로 보는 것 같은데 그게 아니라 세계인권선언문 제1조는 모든 사람은 존엄하다. 2조는 차별하지 말라는 거거든요. 이 존엄이라는 건 원래 가지고 있던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이 누려야 될 권리가 침해당하고 있으니까 이걸 보장해 주라는 거거든요. 이 사람이 사회적 약자여서 이렇게 한 게 아니라 그 권리가 침해됐으니까 그 침해를 복구시키라고 하는 의미거든요. 그래서 인권 기본계획이 단순하게 복지적 차원에서의 어떤 시혜적으로 어떤 특혜를 베푼거나 보장처를 주는 게 아니라 그 권리를 보장해 주는 체계로서의 개념적인 설계들이 조금 돼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었고 이런 cctv 문제를 하나 보더라도 그것이 가지고 있는 긍정적인 효과를 보더라도 인권적인 측면에서 그것 때문에 피해볼 수 있는 사람들이거나 구조적으로 피해를 양산할 수 있는 경우에는 최대한 사람들의 권리가 보장되는 방향으로 그 사업들이라든지 정책들이 고민돼야 되겠다. 그런 이야기를 좀 하고 싶어서 오늘 조금 생활적으로 밀접한 어떤 cctv 이야기를 통해서 그 얘기를 좀 하고 싶었습니다. 이건 정말 충분히 우리 사회적으로 생각해 볼 거리를 던져 주시는 거니까 사실 안전에 밀려서 인권적인 측면에서는 잘 다뤄지지 않았던 것이 사실이거든요. 그리고 소장님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중에서 제가 계속 지금 그 방송 내내 가슴에 좀 걸리게 있는 말이 하나 있어가지고 cctv가 이렇게 늘어난 것은 우리 사회의 신뢰가 깨졌기 때문에 무너졌기 때문에 이렇게 cctv가 늘어난다는 말씀이 일면 타당하면서도 좀 가슴 아프게 다가오는 부분들이 있어서 좀 안타까워서 제가 지금 그 부분이 계속 가슴에 남았습니다. 사회적 신뢰 자본에 대한 개념 설명을 좀 많이 드리고 싶고요. 그 부분을 진짜 많이 고민을 해봤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향후 우리나라가 조금 더 인간다운 사회로 좀 나가기 위해서는 그런 사회적 신뢰 자본이라는 거에 대해서 좀 더 깊게 성찰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그 얘기 또 시작하시려는 줄 깜짝 놀랐습니다. 시간이 다 돼가지고요. 오늘 이야기는 여기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의 시선 제주평화인권연구소 와세 신강엽 소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